빈혈 이 글에서 임신 중 빈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임신 중 빈혈 치료를 위해 알아야 할 점 여성은 혈중 해모글로빈이 부족한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임신 중에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결핍은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혈액 희석이라는 과정으로 인해 해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양이 감소한다. 이 과정은 태아 성장을 위한 영양소로 전달되는 성분을 희석한다. 따라서 임산부는 임신 중에 이러한 종류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소 섭취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임신 중 빈혈을 치료하는 것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임신 중 태아는 혈관에 의존한다. 빈혈의 경우 이를 위해 신체는 더 무리하게 되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태아의 발달이 영향을 주며 임신 중 건강상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가능한 합병증 중에는 미수가 또는 저체중 태아 등이 포함된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는 다음과 같은 비타민 B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포함하는 식단을 따라야 한다. 육류 생선 계란 국물 야채 임신 중 빈혈 치료 음식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우유 3컵을 마신다. 우유는 신체가 혈액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한 영양소 및 A, B 및 C 그룹 비타민의 원천이다. 귀리를 준비하여 하루에 3에서 4컵을 섭취한다. 귀리는 몸에 섬유질을 공급하고 태아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체의 혈액 희석에 필요한 비타민 B를 위해 생선 가급적 참치, 정어리, 연어 또는 대구를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탄산 음료 탄산 음료 대신에 비타민 E와 C를 제공하는 토마토 주스로 대체한다. 그래놀라를 먹는 것도 철분 섭취에 좋은 방법이다. 곡물과 견과류는 혈액의 필수적인 영양소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신체에 충분한 섬유질을 제공한다. 임신 중 빈혈 치료를 위한 스무디 1. 딸기 블랙베리 사과 주스 스무디 재료 큰 딸기 5개 사과 1개 블랙베리 5개 물 1컵 200ml 꿀 1큰술 25g 방법 먼저 과일을 씻어서 물컵과 꿀 큰 스푼을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혼합물이 전체적으로 같은 색이 될 때까지 5에서 10분 동안 간다. 주스를 걸러내고 섭취한다. 주스를 걸러내고 섭취한다. 하루에 한두번 섭취한다. 2. 사과 구아바 주스 재료 빨간 사과 1개 구아바 2개 꿀 1큰술 25g 물 1컵 200ml 방법 사과를 씻고 껍질은 깎지 않는다. 구아바를 반으로 가르고 펄프를 제거한다. 과일을 믹서기로 넣는다. 원한다면 구아바 껍질을 추가하여 주스의 식감을 부여한다. 꿀과 물 1컵을 넣는다. 5에서 10분간 간다. 주스를 걸러내고 섭취한다. 아침과 점심 후에 마신다. 3. 당근 비트 물냉이 주스 재료 당근 4개 물냉이 2컵 80g 비트 1개 방법 당근과 비트의 껍질을 벗기고 씻는다. 그 다음 물냉이를 씻고 다른 야채와 함께 믹서기에 넣는다. 5에서 10분간 간다. 주스를 걸러내고 섭취한다. 철과 같은 미네랄을 얻기 위해 하루에 두세 잔을 마신다. 여전히 빈혈의 징후가 보이면 의사의 상담을 받거나 임신 검진 중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신체가 더 많은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 희석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해 보자. 그리하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하여 아기 때문에 그 다음 물냉이 1개월에 두세 잔을 마신다. 감사합니다.